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산문제 특강인데 자 한번 보죠 계산문제 우리 열심히 했지만 오늘 이제 마무리 다 정리해가지고 총 18가지 유형 잘 정리해서 이제 시험기간 동안에 반복 연습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 근데 계산문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못하는 분부터 아주 잘하는 사람들까지 어찌간 특강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잘 꼼꼼히 정리해 드리긴 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다라는 거 자 일단 첫 번째 잠깐 좀 소개하자면 계산문제 꼭 해야 되냐 결론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학기론에 계산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 근데 시험을 봤더니 계산문제 빼고도 52.5를 맞았다 민법을 열심히 해서 67.5를 맞아서 딱 점수로 60점을 합격했다 야 그러니까 계산문제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운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말로 운이 좋아서 도박을 해서 운 좋게 간신히 합격한 거지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계산문제 할 필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독에 계산문제를 내가 세뇌문제만 안정적으로 내 공부했다라면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도 분명 합격했을 텐데 그분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항상 계산문제 4, 5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산문제가 항상 응용해가지고 다르게 나온다라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60점 맞기 위한 절대평가에서 언제나 9문제 평균 나왔을 때 4, 5문제는 정말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매년 최근 15년 동안 매년 그런 문제는 준비해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면 연습을 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하는 게 좋아요 결국 말 문제보다는 사실 계산문제가 훨씬 확률이 높아요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9문제가 출제되면 2개의 유형 중에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 문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공부해도 지문이 응용해서 나오면 배웠지만 배우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문제는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와서 숫자만 바꾼 거 이런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포기하면 안 된다 무조건 계산문제는 4, 5문제를 목표로 한다 절대로 9문제, 8문제 다 풀려고 달라들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시험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문제풀일 시간이 한 문제에 1분 10초에 풀어내야 되니까 계산문제를 다 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다 욕심내면 안 되고 4, 5문제만 풀면 가볍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먼저 유형을 파악해야 돼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계산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이하는 유형이야? 라는 게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계속 익숙하게 자주 보셔야 되고 이 문제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다? 라고 딱 떠올리면 이제 풀이 방법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식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식을 풀어나갈 수 있게 식을 적고 마지막 단계에 답을 구할 때만 계산기 눌러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지 식도 없는데 계산기만 딱딱딱 뚜려가지고 답을 나오는 건 이건 운빨로 맞춘 거지 내가 문제를 실제로 푼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 때는 응용된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약간만 응용해서 나오면 사실 문제의 답을 틀리게 돼 있어요 출제자도 그걸 알고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항상 식을 떠올려서 식을 쓰고 마지막에 계산기 누르는 연습한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고 본 시험할 때는 내가 꼼꼼하게 식을 적어서 누구한테 예쁘게 보여줄 필요 없이 그때는 그냥 숫자만 적어가지고 계산기를 눌러서 하긴 하겠지만 본 시험 때는 그렇게 풀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항상 유형을 떠올려서 이 풀이 방법이 뭐가 있지 풀이 방법이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적어서 답만 계산기 눌러서 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본 시험에서 1분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반복 연습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18가지 유형 중에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탁 파악하고 풀이 방법을 떠올려서 계산식을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계산식을 쓰고 마지막에 계산기 이용해서 답만 구한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는 우리가 모든 9문제 나왔을 때 9문제를 다 풀려고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본 시험에서는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풀었던 문제도 잘 풀리지 않거나 실수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나와도 절대로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들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유형을 선정을 해야 돼요 18가지 중에 적어도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는 무조건 내가 이 문제 유형 나오면 풀어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을 스스로 정해야 돼요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물론 8가지, 6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6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을 스스로 정해서 이 문제를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반복 연습하시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 문제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서 딱 자신 있게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을 정하고 절대로 난이도가 높은 응용 문제나 이런 걸 내가 집착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 특히 내가 이거 풀어낼 수 있어 계산 문제 가볍던데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안 나왔다 이것 봐라 왜 안 나왔지 한 번 더 하니까 또 답이 안 나와요 시간은 많이 지났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걸 실력 발휘도 못 하고 합격할 수 있는 공부 양이 충분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시험에 뭔가 긴장되고 초조하고 실수를 계속 많이 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양날의 거미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걸 잘했다고 해서 합격 점수가 월등히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점수를 얻으려고 계산 문제를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내가 어려운 문제는 욕심내면 안 된다 수험장에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이것도 내가 해낼 거야 해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응용 문제가 나오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거나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스킵해야 돼요 버리고 무조건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버리고 문제 다 풀고 시간 남으면 풀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넘겨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4, 5문제만 푸는 게 목적이다 라고 마음속에 정해놓고 우리가 시간을 줄이려면 시간을 문제 풀 때 오래 걸린다 라는 얘기 많이 있죠 시간을 줄이려면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내가 반복 연습하면 시간은 무조건 줄어들 거니까 실수도 줄어들 거니까 반복 연습하셔라 그래서 학교론 공부날 예를 들면 우리 김포에서는 화요일 날 학교론 공부하는 날이잖아요 학교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항상 이제 앞으로 매주 하루는 학교론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가 공부하기 전에 계산 문제 10문제 풀어보겠다 15문제 풀어보겠다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20분도 안 걸리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는 답이 바로 나오니까 좀 재밌어요 하다 보면 너나 재밌지라고 하지 마시고 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항상 학교론 공부하기 전에 10문제 15문제 20문제 정도 풀어보겠다 풀었던 거 또 풀어도 상관없어요 계산 문제 집에 한 문제가 있다면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풀 수 있을 때까지 자신감 있게 이건 무조건 내가 맞추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학교론 공부하는 날에 학교론 공부 시작하기 전에 10문제 15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내가 점수가 60점에 안 나오는 건 계산 문제 4, 5문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계산 문제 4, 5문제가 항상 보너스로 계속 맞는 사람들은 60점에 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찾아오셔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말 문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 문제 30문제 중에 내가 24문제 이상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선생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실력에 비해서 선생님들은 100배 정도 실증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들이나 가능한 얘기지 언제나 항상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1분 10초 내에 풀어내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30문제 계산 문제 뺀 30문제 말 문제 중에 24문제 맞춰서 60점 맞추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거기에서 4문제 정도의 계산 문제를 풀어내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1문제 2문제 모자라서 떨어지지 10점 20점 모자라서 떨어지지 않아요 1문제 2문제가 어디에서 결국 결정되냐면 계산 문제에서 결정되니까 학계로는 안정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계산 문제 꼭 필요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을 정해서 반복 연습하셔라 오늘은 계산 문제 풀려고 공부하려고 오셨으니까 가능한 제가 수업 중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하는데 쟤는 무슨 맨날 막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래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수업 듣고 계산 문제를 총 80문제 정도 풀 거예요 시간이 6시 넘을 수도 있어요 뭐 항상 내가 시간을 좀 못 지키는 편이죠 7시가 될 수도 있고 7시 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와서 즐겁게 계산 문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한 수업에 푸는 것이 10문제도 안 될 거예요 1시간에 푸는 게 그러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기 전에 잠깐 풀었던 거 내가 다시 풀어봐야 될 수 있는 것들 한 5문제 정해놓고 풀어보시고 화장실 갔다 오거나 잠깐 단수 나누거나 기지개 펴고 오셔서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이거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효과가 좋을 거니까 분명히 오늘은 계산 문제만 열심히 풀어보고 가서 자신있게 풀 수 있는 유형을 정해놔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계산 문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자 보죠 첫 번째 자 문제는 다 풀지는 않고 기출 문제를 접근하는데 공통적이거나 대표 유형을 중심으로 꼭 풀어야 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소개시켜 드리고 응용된 부분을 잠깐 제가 건들 게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8페이지의 5번 문제 보죠 경제론에서 계산 문제가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 균형 가격과 균형 양 구하는 거 두 번째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뭐 계산 문제로 할 건 없지만 거미지 비론의 유형을 정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경제론에서 우리 계산 문제로 풀어야 될 내용이에요 거기에 두 문제가 나오니까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풀어야 되고 두 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보죠 자 이 문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를 물어봤어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 균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PQ라고 쓰고 자 여기서 그래프를 볼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건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 간다는 건 양을 얘기하는 거고 경제론에서 중요한 건 가격의 양이에요 양이 중요해요 언제나 왼쪽 오른쪽 가는 게 양이 중요하다 언제나 경제론에서는 얘가 결론이에요 얘는 그냥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 자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게 수요곡선이죠 수요를 기호로 뭐라고 한다 D 오른쪽이 올라가 있으면 공급곡선이고 얘가 S죠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을 얘기해주면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정해주는 게 수요법칙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관계는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습이고 공급법칙은 공급법칙은 비싸면 판다 비쌀수록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량이 증가하죠 비례관계니까 비례관계는 오른쪽이 올라간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디가 균형이에요 아무 때나 균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균형은 딱 하나 나와요 어디 만나는 점이죠 여기를 균형이라고 하고 균형점이고 이 점의 상태를 균형 상태라 그래요 그럼 균형 상태의 특징은 수요와 공급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기 있는 건 가격이죠 가격 수요의 가격과 공급의 가격이 같을 때가 균형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이 양을 뭐라고 한다 균형 양이에요 다른 데는 절대로 균형 가격 균형 양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같을 때만 균형 가격 균형 양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가격과 양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일 때 균형일 때 가격과 양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때는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의 가격과 양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같다라는 걸 활용해야 돼요 같다 같다 가격이나 양이 같다 수요과 공급이 같을 때 균형이니까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수요함수가 T시점은 이렇게 돼있고 T플러스 원시점은 수요함수가 바뀌었대요 그럼 수요함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T시점과 T플러스 원시점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얘는 처음에는 이랬고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처음과 나중을 좀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T시점 T플러스 원시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처음과 나중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보면 자 공급함수가 공급은 이렇게 Q는 2P 이렇게 나왔네요 S라고 쓴 건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급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이 S의 기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수요함수가 Q는 900-P 써있는데 D1이라고 써있는데 첫 번째 수요량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인 거 알고 있으면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얘가 바뀌었다 Q는 1500-P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같아야 균형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 있어 수요와 공급이 근데 여긴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공급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공급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급은 Q는 EP 여기서도 공급은 Q는 EP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죠 균형이란 걸 한번 잡아보죠 자 만약에 첫 번째 균형이라고 한다라면 자 여기는 수요량이고 여기는 공급량이죠 균형이라면 얘와 얘가 어때요 같다요 같다 근데 얘는 얘랑 같고 얘도 얘랑 같으니까 우리는 얘와 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결국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건 어떤 함수식의 우변과 우변이 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식을 써보면 EP는 900 마이너스 P 이걸 이제 이항 정리를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옆 사람이나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셔서 해결해야 돼요 저희는 1은 보통 생략해서 써요 1P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꼴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넘어갈 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1P가 있으니까 넘기면 플러스 1P가 되겠네요 그럼 1P 더하기 2P니까 몇 P? 3P 3P는 900 나올 거고 그럼 P는 여기에 3을 넘겨줘야 되니까 3 곱하기 P를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주면 나누기로 바뀌어줘야 되니까 900 나누기 3하면 얼마? 300 자 P는 가격인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건 균형일 때의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이 얼마? 300이에요 균형 가격 300 그러면 균형 가격일 때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균형 가격일 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일 때의 양을 균형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300이라는 균형 가격을 대입할 때 이때 나오는 양을 뭐라고 한다? 균형량 아무거나 대입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균형 가격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을 균형량이라 그래요 그럼 300 대입하면 얼마? 600 그래서 균형량은 600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자 똑같은 풀이 방법을 해보죠 자 공급함수는 변함이 없고 수요가 변했으니까 얘와 얘가 같을 거니까 그러면 새로운 균형의 균형이 그러면 새로운 균형 두 번째라고 봤을 때 얘와 얘가 같을 거다 그럼 식은 2P는 1500-P 1P죠 넘기면 3P 3P는 1500 그러면 3을 넘겨서 나눠주면 P는 500 근데 균형일 때의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이 500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 500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을 뭐라고 한다? 2 곱하기 500은 1000이니까 1000이 균형량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200이 상승했고 균형량은 400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구했고 200 상승 400 증가 그러면 이 계산 문제가 왜 나왔냐를 한번 생각해보죠 출제자 의도 우리가 균형점의 이동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자 수요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아 공급이 자 공급이 이렇게 있대요 공급 곡선은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에요 변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변했어요 수요가 변했다 자 이 함수를 우리가 나중에 뭐 중학교 때 배웠어요 사실 1차 함수 그리는 거 수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변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곡선 이동했으니까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렇게 변화된 원인이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해보죠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죠 돈 벌면 살 거니까 수요곡선이 오로 좀 갔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에 균형점이었는데 나중에 여기로 균형점이 바뀌었잖아 균형점이 이동했다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면 공급 가만히 있을 때 수요가 증가하니까 하나 가만히 있고 변하면 변화가 일어난 거에 의해 결정되고 증가면 양 증가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그래서 양도 이렇게 증가했고 가격도 올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갔으니까 양 증가 올라갔으니까 가격 상승 이 내용을 계산문제로 한번 풀어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산문제는 그냥 계산문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말문제로 나왔다 이런 내용을 이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문제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을 계산문제로 한번 풀어내려고 이렇게 출제자가 낸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일 때는 수요와 공급이 어떻다? 같다 양도 같고 가격도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300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2 곱하기 300이니까 600이 나왔죠 여기다 300 대입해도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와야 돼요? 600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나 여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집어넣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편한 거에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네요 자 똑같은데 제가 하나 응용을 했어요 응용 자 중요한 문제고 별표 쳐내야 돼요 요즘 출제자가 이렇게 낼 수 있으니 중요한 문제다 똑같아 보이는데 뭔가 하나 달라 뭐가 다른지 한번 보죠 자 공급을 보니까 공급은 Q는 2P 그리고 수요가 Q는 900-P에서 얘가 변했다 변했는데 이 Q는 1600-P로 변했다 어 그럼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공급은 여기서도 Q는 2P 이렇게 쓰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균형이 있을 거니까 균형일 땐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첫 번째 균형이라면 2P는 900-P에서 넘기면 3P 그러면 P는 300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자 여기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균형이 있겠죠 요즘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균형이면 가격이나 양이 똑같잖아요 여기는 균형이 여기는 몇 균이에요? 이 균죠 얘와 얘 같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Q로 바꿔놔야 돼요 이 식을 Q로 바꿔놔야 Q, Q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균형이 같다고 놓으면서 얘와 얘가 같다고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왼쪽에 Q만 나오려면 똑같은 값을 나눠줘도 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여기도 2로 나눠주고 여기도 2로 나눠주고 여기도 2로 나눠주는 거예요 2분의 1을 곱한다 2로 나눠준다 똑같은 얘기죠 2 나눠주면 얼마? Q 여기는 800 여기는 2분의 1P 0.5P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식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얘와 공급과 수요계 같을 거니까 자 균형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 꼴로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2P는 얘와 똑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얘와 800 마이너스 2분의 1P 야 2분의 1P 좀 어렵네 그럼 0.5P로 해도 괜찮죠? 0.5P로 그럼 넘기면 플러스가 되니까 2.5P는 800 근데 우리 계산기 있으니까 2.5를 넘기면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800 나누기 2.5는 얼마? 800 나누기 800 나누기 2.5하면 320 나오네요 320 그래서 균형가격이 320 여기에다가 균형가격 320 대입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얼마? 640 이게 균형량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균형가격 이렇게 해서 20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 300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600이죠 그래서 균형량은 40이 증가했다 20, 40 증가 증가 이렇게 나왔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체크해놓고 얘가 얘가 왼쪽이 Q가 아니라 이 Q로 나왔으니까 이걸 Q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값을 곱하나 똑같은 값을 나누나 식은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Q로 바꿔줘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최근에 나온 거예요 33회 작년에 근데 작년에 나왔을 때 아주 어려운 응용 문제를 여러 개를 복합한 문제로 나와서 이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는 풀려도 괜찮아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근데 출제자가 작년에 냈던 출제자가 올해 야 작년에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제시했잖아 알고 있었어야 돼 그러면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냈을 때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Q가 아니라 이 Q로 나왔을 때 이거 Q로 바꿔놓고서 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크게 외울 것도 없잖아요 Q하고 EQ가 같아야 돼 QQ가 같아야 돼 QQ가 같아야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지 EQ, 3Q 이런 게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Q로 바꾸려면 똑같은 값을 나눠줘도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팍팍 가는데 그리고 오늘 너무 시간에 압박하지 마시고 뭐 집에서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와서 내가 하루 정도는 투자해서 계산 문제를 제대로 알고 가서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면서 같이 즐겁게 천천히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7번 보죠 자 그리고 가능한 계산 문제 수업이지만 제가 계산 문제만 이렇게 막 탁 던져주고 이렇게 푼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말 문제와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라면 그런 내용도 충분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시험 문제 100% 나오는 내용이죠 잠깐 보면 자 이런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이죠 수직선이면 완전 비 내린다 지금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죠 이런 곡선을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비탄력 완전 비탄력의 특징을 보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은 점을 연결한 걸 선이라 그래요 점들이 올라가나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면 양은 증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는 걸 뭐라 그래? 불변이라고 하죠 변하지 않는다 양은 불변이라 그래요 그럼 변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변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일정하다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변과 일정 고정은 똑같은 말이에요 양이 일정하다 양이 불변이다 근데 양은 0은 아니에요 0은 여기죠 양이 만약에 여기가 200이라고 한다면 양은 언제나 얼마? 200으로 변하지 않는다 양이 0이 아니라 양은 200으로 변하지 않는다 증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럼 양은 언제나 얼마예요? 200 가격이 10일 때도 얼마? 양은 200 가격이 100일 때도 200 천일 때도 200, 만일 때도 200 가격이 뭐든지 상관없이 양은 무조건 얼마? 200예요 양은 언제나 얼마? 200 여기에 P가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P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양은 언제나 200이니까 그래서 완전 비탄력을 이렇게 쓴다 이걸 읽을 때 양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불변이 얼마로 일정한 거예요? 200으로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쓴다 그래서 P는 숫자, Q는 숫자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죠 Q는 숫자가 나왔어 이게 나왔다 읽을 때 양은 200으로 뭐하다? 일정하다 양이 일정한 건 무슨 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식을 기억해놔야 돼요 Q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또 하나 이런 건 지으면 여기가 P, Q가 있을 때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이건 수평선이네요 그럼 수직선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수평선은 완전 탄력 되겠죠 완전 탄력 그럼 양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양은 변할 수 있는데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락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가격이 불변, 가격이 일정, 가격이 고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니까 근데 가격이 0은 아니에요 0은 여기고 얘가 만약에 100이래요 그럼 무조건 가격은 얼마? 100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로 불변이냐면 100으로 이걸 함수식을 어떻게 쓴다? P는 200 얘는 무조건 가격은 200이다 100, 100, 100 무조건 가격은 100인 거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식과 다른 건 이런 거죠 보니까 여기서 P, Q, P, Q 이렇게 나왔는데 함수식이 보통 이런데 이런 게 아니라 P는 숫자, Q는 숫자로 딱 끝났다 이건 뭘 얘기한다? 완전을 얘기한 거예요 완전 그래서 Q는 200, Q는 숫자 나올 때 외우지 말고 외우면 나중에 까먹어요 이게 완전이었나? 완전 탄력인가 비탄력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이걸 해석해야 돼요 Q는 200이 뭐예요? Q는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Q가 양이 일정해?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네?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는 곡선은 수직선 이렇게 딱 떠올려야 돼요 완전 비탄력 P는 100이네? P는 100으로 언제나 일정하네? 가격이 일정하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한다는 얘기지?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한다는 건 수평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머릿속에 암기해야지 아무런 연관적인 사고 논리도 없이 그냥 Q는 숫자 나오면 완전 비탄력이야 이게 하루만 지나가면 또 까먹어 Q는 숫자였나? P는 숫자였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여진 이유를 내 나름대의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고민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건 뭐냐면 이제 알겠다 P는 숫자, Q는 숫자를 알겠어요 이제 알겠다고 치죠 자,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완전 비탄력이죠 이게 만약에 수요함수라고 해보죠 수요함수 공급함수는 오른쪽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이런 공급함수가 있다고 하죠 그럼 균형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균형이죠? 공급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균형이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여기가 균형일 거예요 근데 균형일 때 양은 얼마예요? 200이죠? 그러니까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이런 함수가 나와 있으면 얘 함수는 Q는 200이었는데 얘는 균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언제나 양은 얼마다? 200이에요 그럼 균형량도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200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만약에 완전 탄력인데 얘는 P는 100이라는 함수예요 얘가 수요함수라고 했을 때 공급함수가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지 간에 균형일 때는 언제나 가격이 얼마? 100이에요 균형 가격도 얼마? 100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오면 무조건 균형이든 아니든 가격이나 양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자,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보죠 자, 7번에 보니까 이제 이거 완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Q는 800-2P 공급함수는 P는 200에서 공급함수가 변했대요 P는 300으로 이렇게 변했네요 근데 얘가 보니까 P는 숫자 P는 숫자죠 이렇게 나왔네요 어, 그럼 완전히 나온 거네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격은 200으로 일정한 함수에서 가격은 300으로 일정한 함수로 변했죠 가격이 일정한 함수네 둘 다 가격이 일정한 함수인데 변했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무슨 탄력성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격이 일정한 거죠 가격이 일정하려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 된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 되는 곡선은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이거 해석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걸 수평선을 얘기했는데 이걸 여러분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건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 이렇게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 가격 좌우로 움직이는 건 양을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완전 탄력이네요 둘 다 완전 탄력 이거 해석하는 거고 그러면 얘와 얘가 있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전에 출제자는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어 라고 문제를 내긴 했어요 PQ가 있을 때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다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함수가 있는데 자,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공급이 P는 200에서 얘가 200이니까 얘 함수가 P는 200짜리인 거예요 200에서 P는 300으로 바뀌었다 P는 300짜리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뀐 거죠 그러면 균형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올라갔고 양은 어때졌어요? 왼쪽 가시가 줄었죠? 양은 줄어들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탄력이니까 양 증가는 안 되고 양이 줄었다 양의 변화는 줄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죠 간단해요 계산도 자, 수요를 보니까 Q는 800-2P고 공급을 보니까 P는 200에서 얘가 P는 300으로 변했는데 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800-2P일 거다 얘가 균형이 있을 거고 얘도 균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도 같고 가격도 같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얘가 완전 탄력이에요 얘는 무조건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가격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20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균형 가격도 얼마? 200이에요 얘가 곧 뭘 얘기한다? 균형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 P는 200이다 그럼 여기다가 200을 대입하면 나오는 양이 있겠죠? 이 양을 뭐라고 한다? 균형 양이라고 해요 근데 대입할 게 얘와 얘를 봤을 때 뭐 할 게 없어 그냥 P는 200밖에 없으니까 P는 200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계산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찍어도 다 맞을 거니까 의미를 좀 해석하는 게 중요했던 문제고 20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00은 400 800백이 400은 400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무조건이에요 P는 300이니까 가격은 무조건 300일 수밖에 없어요 균형일 때도 300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300을 대입했을 때 600이니까 여기에는 얼마? 200 균형 가격은 400에서 200으로 균형 양은 400에서 200으로 줄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양이 줄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P는 200이라는 함수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얘가 이런 함수다 이런 함수니까 수평선이 완전 탄력적인 함수야 그럼 얘는 균형일 때도 균형 가격이 200 P는 300일 때는 균형일 때 균형 가격이 얼마? 300 균형 가격이 정해준 거예요 그럼 출제자가 만약에 이 문제를 냈던 출제자가 올해 다시 내면서 야 올해는 완전 비탄력을 한번 내볼게 라고 했을 때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있는데 공급함수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뀌었다라고 낼 수 있겠죠 얘가 100이고 얘가 200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공급함수일 때 얘 함수식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얘 Q는 100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Q는 200 그럼 여기에서 균형량은 얼마? 100 여기에 균형량은 200 그러니까 균형량을 대입했을 때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얼마인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거 완전 비탄력 수직선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Q는 숫자 나오면 양은 일정하니까 수직선 P는 숫자 나오면 가격이 일정하니까 수평선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말 문제로도 무조건 중요한 거고 자, 보죠 이 문제의 특징은 계산할 때 분수가 나왔다는 게 특징이에요 분수가 33에 33에 보니까 분수가 나왔어요 분수가 이렇게 자, 그럼 이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이걸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이렇게 나왔고 이제 수요가 변했는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Q는 2P-20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떻다 균형일 때는 똑같다 우변도 똑같다 자, 얘도 Q고 얘도 Q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다 같다 이거 같다라는 거 풀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첫 번째 보죠 얘가 첫 번째 균형이라면 균형 첫 번째라면 자, 120-2P는 2P-2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넘길 수 있겠죠 그럼 오른쪽에는 4P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1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P는 140 나누기 4 하면 35 이렇게 되겠네요 35 자, 그래서 균형일 때 균형 가격은 35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보죠 예 물론 이제 균형량을 구한다라면 야, 여기에 균형 가격이 균형 가격이 35니까 균형 가격 대입할 때 양을 뭐라고 한다? 균형량 2 곱하기 35는 70이니까 빼기 20 하면 50 균형량은 50 이렇게 구해놓고 자, 얘도 한번 해보죠 Q 얘가 균형일 때 왼쪽 얘와 오른쪽 있는 거 얘가 얘가 똑같은 거죠 그럼 120 그럼 120 마이너스 2분의 3P는 2P 마이너스 20 자, 이거 푸는 문제예요 이거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혹시 초등학교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내가 얘가 문제이잖아요 물론 내가 좀 센스가 있으면 2분의 3은 얼마예요? 1.5죠 1.5로 계산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안 나눠지는 게 있다라면 만약에 3분의 2로 나오면 또 괴로운 거예요 0.66666인데 이거 어떻게 0.66 0.6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3이라면 1.5로 써도 상관없지만 얘가 3분의 1 하면 나눠지지 않으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없애야 되니까 다 얼마씩 곱하면 돼요? 2를 다 곱해도 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을 바꾸면 얘는 140 이 곱하니까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3P 되겠네요 얘 곱하면 4P 될 거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40 되겠죠 이걸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넘기면 얼마? 7P가 나올 거고 얘 넘기면 180이 되겠네요 이건 뭐 계산기로 할 거니까 180 나누기 7 하면 180 나누기 7 하면 뭐 틀렸어? 그래요? 알겠어? 알겠어?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고 280 280 280 280 나누기 7 하면 40 나오네요 P는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4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뭐다? 균형량 이렇게 되겠네요 80 빼기 20이니까 6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가격은 35에서 40으로 5가 상승하고 양은 이렇게 10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에요 얘 얘를 우리가 이 문제는 1.5로 써도 되지만 만약에 3분의 2로 나왔을 때 출제자라면 사실 안 나눠지는 걸 쓰는 게 이게 원리를 알고 있는지 물으려고 할 거니까 3분의 1 수면 3을 다 곱해줘도 괜찮겠죠 이 식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분수로 나왔을 때 요즘 계속 31, 32, 33 출제자가 이렇게 회에 분수를 내고 있어요 분수 분수를 냈더니 다 틀리네 사람들이 분수를 잘 모르네 이러면서 분수를 내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9번 보죠 9번 자 이건 뭐 최근에도 했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런 시장 수요함수가 있는데 자 보니까 얘는 가로 쳐져서 여기까지 수요자는 이렇게 해서 가격이며 이렇게 나와서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끝나고 이며 근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데요 이게 시장 수요함수인데 각각 한 사람의 개별함수이기도 하다라고 나왔어요 각각 한 사람의 개별함수이기도 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P는 100 마이너스 4Q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개별함수이기도 하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두 배로 많아졌을 때 얘가 두 배가 많아졌을 때 새로운 시장함수는 어떻게 바뀌었을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두 배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어디에? Q에 Q에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러냐 이런 거 잘 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궁금하면 찾아오시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변함없고 여기에만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P는 100 마이너스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 2가 되겠죠 2Q 이렇게 되겠네요 새로운 시장함수는 P는 100 마이너스 2Q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Q 이때 M은 기호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새로운 시장함수의 양은 QM을 하자 라고 얘기한 거니까 QM 걸 써주면 되는 거고 결국 P는 100 마이너스 2Q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이 문제를 이렇게 낸다라면 야 3배 많아지면 많아지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라고 물었다라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곱해줘야 돼요 3분의 1을 곱해야죠 3분의 1을 Q에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P는 100 마이너스 3분의 4Q 이렇게 쓰겠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답에 보니까 이게 없어 분수로 써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식을 똑같은 걸로 바꿔서 우리 표현할 수 있어야죠 이 3이 문제라면 똑같이 다 3을 곱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3 곱하면 얼마 3P 여기는 3배 여기는 마이너스 4Q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 분수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괜찮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놔야죠 개별함수가 시장함수로 됐을 때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어디에? Q에 사람이 많아지면 양이 변하니까 Q에 곱해야 돼 Q에 N분의 1을 그래서 개별함수가 개별함수가 시장함수로 바뀌었을 때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Q에 곱한다 기억해놓고 우리가 배웠던 거 이런 거였어요 A의 개별함수 A의 한 사람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B의 한 사람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합쳐서 합치면 시장 A와 B가 있는 시장이 되면 곡선이 완만해진다 완만해진다는 건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그래서 시장함수가 되면 곡선이 완만해지고 탄력성이 커진다 라는 거였어요 합치는 건 가격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친 거예요 양의 합이에요 양의 합 양은 수평으로 표현하니까 수평적 합이다 수평적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개별을 합쳤을 때 시장 되는 걸 얘기한다 이게 이제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요즘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계산할 때는 시장함수가 바뀔 때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곱한다 기억해놔야 되고 10번 보죠 얘가 좀 응용문제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야 너무 복잡한데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자 이거의 일부가 또 시험 문제 별개로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풀어보고 이런 문제는 복잡한 문제는 안 해도 괜찮다 실제 시험에서 안 풀어야 된다 한번 해보죠 자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응용돼 있어요 이게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죠 자 32에 나왔는데 수요함수가 수요함수가 P는 200-2Q 이 D같은 거 없애도 괜찮아요 수요권인지 알고 있으니까 자 공급함수는 E, P는 40 플러스 Q 독특한 게 보이죠? 뭐가 뭐예요? 얘가 P로 주지 않고 E, P로 줬어요 어 응용 하나 한 거네 라고 나왔는데 끝난 게 아니라 수요자 수가 두 배로 증가되었을 때 수요자 수가 두 배로 증가되면 함수가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로 바뀌었을 거예요 시장 함수가 그래서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 가격 간의 차액이 얼마냐 또 각각 얼마씩이 아니라 원래의 균형 가격과 나중에 균형 가격의 차액을 또 물어봤어요 한 번도 또 재수없게 응용을 한 번 해보래요 응용까지는 아니지만 쉽게 문제에 답을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변했다는 얘기예요 두 배로 많아졌을 때 어떻게 변했냐를 알아야죠 두 배로 많아지면 Q에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2분의 1을 어디에? Q에 곱한다 이걸 떠올려야 되고 여기다 곱하면 새로운 함수는 P는 200 마이너스 Q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 얘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 P는 40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균형이라면 얘가 균형일 때 여기에 Q로 나오든 P로 나오든 상관없어요 균형일 때는 양도 같고 가격도 같으니까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는 P고 여기는 몇 P? 2P 그냥 이 꼴로 얘와 얘가 같다고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P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얘 식을 바꿔줘야 되겠죠 얼마를 곱해줘야 되겠습니까? 2분의 1 또는 얼마를 나눠줘야 돼요? 2로 나눠줘야죠 여기도 2로 나눠주고 여기도 2로 나눠주고 여기도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 P 얘는 20 얘는 2분의 1Q가 되겠죠 2분의 1Q 0.5Q라고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 식으로 바꿔놓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이 식으로 바꿔놔서 얘하고 얘가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라 이걸로 써야 되는 거예요 P는 20 플러스 0.5Q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해보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우변도 어떻다? 같다 그러면 200 마이너스 2Q는 20 플러스 0.5Q니까 얘를 넘기면 플러스니까 2.5Q가 될 거고 얘를 넘기면 18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0이 될 거니까 그러면 Q는 180 나누기 2.5니까 72가 나오고 자 여기서도 보죠 자 여기서도 보죠 자 P는 20 플러스 0.5와 얘가 이렇게 같으니까 얘와 얘가 같으면 자 200 마이너스 Q는 20 플러스 0.5Q니까 얘 넘기면 1.5Q 얘 넘기면 18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Q는 180 나누기 1.5니까 180 나누기 1.5 하면 12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양의 변화를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뭘 구하래요 가격을 구하래 또 재수없게 여기에다가 Q를 대입해서 또 한 번 7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가격을 찾고 여기에다가 120을 대입해서 나오는 가격을 찾아서 이 가격 차이가 얼마냐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72를 대입하면 얼마냐면 144 200 빼기 144면 56 이렇게 나올 거고 120 대입해서 200 빼기 120 하면 얼마 8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난다 24 차이가 나네요 24 답은 24예요 어 뭐 해볼만하네 라는 느낌은 지금 그냥 드는 거예요 이게 본 시험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5분 지나도 답을 못 찾는 경우가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틀리게 하려고 하는 응용 틀리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야 이거 개별함수를 시장함수로 바꾸는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봤고 균형을 구할 때 얘가 2피로 나왔으니까 얘가 1피로씩을 바꿔놔 가지고 하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해서 구했는데 네가 구한 건 양이야 난 양 물어본 게 아니야 가격 물어봤어? 가격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응용된 걸 다 해석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씩 나왔을 때는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풀었던 문제가 다 여기에 종합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연습하는 건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풀었던 문제를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린 거고 본 시험에서는 풀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니까 자 이 P 나오면 P로 바뀌어주고 개별 함수를 시장 함수로 바꿀 때는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Q에 곱한다 이거 하나 해석해야죠 진도를 많이 못 나갔지만 그래도 즐겁게 쉬었다가 하고 한 번 한 문제라도 두 문제라도 쉬는 시간에 풀어보고 잠깐 쉬어요 머리를 그냥 너무 막 놓지 말고 쉬지 말고 한번 풀어봐요 한 번 더 안 돼요 2 3 3 감사합니다.